자 지금 15대6으로 광고 보는 중에 제가 1킬을 더 추가를 해서 굉장히 유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구요 어? 한복투표는 벌써 나왔어? 와...관리...팩이 봐...잡았어 이거 낯었어 킬! 아...정말 낯서스답다 아칼리 죽는다 메일 죽는다 오마이갓 다왔어 이거 그냥 가지마 네 빼야되요 소라카의 힘이죠 근데 낯서스가 대박이다 진짜 그치? 네 안 죽는다 안죽어 소라카의... 이제 이거 슬슬...미대를 밀어야 되는데 다같이 밀으면 되는데 제가 죽어가지고 자...지금 미드에 둘 니시엔 탑 이걸 지켜야지 빠지네 오케이 다온다 네 어 3명 탑 셋 오케이 일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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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라카 물렸어 아...이거 알고 갔는데 소라카 소라카 아... 저건 뭐 타워다이브여서 음...저건 뭐 타워다이브여서 못살려 못살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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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간다 나도 간다 아 내가 먹으면 늦어 계란탕으로 만들어주마 어? 안좋은데? 죽어라 잡아 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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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살았네 너? 원래 원딜은 원딜하면 서포터 느낌이야 아...지금 좀 거시기한데 있어? 오케이 오케이 있다 빠져 자 미드 밀고 있을게 오케이 자 팀 스코어가 20대 10 다블 그래도 여전히 방심하면 안되는게 어... 라소스의 왕기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애쉬가 북 맞추려고 그래요 무서워요 자 슬슬 다시 한타? 리드 쭉 나가면서 네 저도 템 하나만 사올게요 어? 어? 오 마이 갓 아 깔끔한데? 창원의 장막을 뚫고 자 어... 그래도 일반적으로 어쨌든 그 아칼리라는 챔프가 썩 그렇게 요즘 많이 보이는 챔프가 아닌데 오늘 그 스톰팀의 메이 선수가 나와서 그것도 나스어스를 상대로 해서 굉장히 선전을 했고 또 팀을 캐리하는 스코어가 지금 전자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아칼리가 7킬 7킬 2데스 3어시로 팀을 캐리하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잘 보셨구요 자 베스트라이터 응모해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베스트라이터 응모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자 좀 소개를 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많은 분들이 좀 응모를 해주셨는데 자 이게 루루 이제 곧 업데이트 되는 신규 챔프죠 이야 이 루루를 진짜 너무 이쁘게 잘 그린 것 같아요 그치? 뭔가 요정같은 그런 느낌? 꼬삐같아 꼬삐? 네 자 루루 그 다음 어 오늘 쉔은 베니오 케넨은 만능이건만 나는 다치로구나 아 너무나도 이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치? 네 쉔펜이잖아 그치? 그리고 케넨은 정말 뭐 AP케넨 가도 되고 TOP케넨 AD케넨 가도 되고 만능인데 아칼리를 픽하는 순간 팀이 다 찔려버리는 아 이 아칼리를 이 씁쓸함이 아칼리 장인 메인인께 바친다라는 팬분의 아 멋집니다 이거 오오 이게 뭘까 세일이야 아 고인으로 잠겨져 있는 이 케일 언젠가 나테리 시간에 한번 이 케일 예 선물날이 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케일입니다 아 멋집니다 자 요렇게 이 세 분에게 야옹이 카타리라스키 네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뭐하러 할거야? 아까 그 이제 닌자 3종 세트를 한다고 그랬는데 네 이번에는 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쉔? 네 쉔 쉔 펜은 워낙 근데 지금은 오피가 돼가지고 헉 근데 사실 벤을 하도 당해서 네 선수들 사이에서도 벤이지 네 거의 천상계라 불리는 2천점대 이상에서도 네 그 쉔에도 어 쉔은 뭐 만능이잖아 탑 가도 되고 정글 가도 되고 네 근데 이렇게 그 오피치급 그러니까 어 필벤 1순위에 떠오르는 이유가 뭘까? 일단 궁으로 인한 합류가 상당히 좋구요 또 타운트를 한타 때 걸리게 되면은 어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쳐버려야 되는건데 이게 또 타운트를 한말 거는게 아니라 맞춤 휴만큼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탱커로서의 역할을 지니가 주고 있으면서 절대 이제 무시를 할 수 없는 챔프죠 아 진짜 그 일명 타운트라 볼려면 네 상대를 도발하는 네 그 스킬이 정말 유력적이고 그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게 정말 큰거 같애 그치? 네 자 이 쉔으로 멋진 플레이를 할거구요 저는 오늘 두번째 경기는 나 꼭 라일락 같지 않아? 네 올라운드 플레이어 아 미안하다 비교할걸 비교했어야 되는거야? 아니에요 자 워이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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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많다 네 자 극지사냥꾼 워이구로 정글을 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스태프 한명은 잔나로 잔나 어려울텐데 신체프가 아닌데 어 샤쿠 그 내가 랭게임을 하면서 집에서 하는데 네 잔나를 선택했더니 팀 동룡하는 말이 메라신 아니면 선택하지 마라 이라고 잔나가 확실히 어려운게 알리같은 상대편일 때 뽑으면 좋긴 하거든요 해오리를 날리면 자 잔나 스페 보세요 자 우리팀 잔나의 스페이 네 이그저스가 자 진짜 하하하하 좋아 아니 서포터들은 이거 좋아 왜냐면 원딜이 이그라이트 들고 네 근데 원딜이 애쉬야 아 아 그 아니 아니 서포터가 잇저드는 요거 많아 알리도 잇저드라서 이제 필킬하겠다는 어떤 공격적인 서포터들 그지 네 근데 애쉬라서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다 어 아 뭐 아 오 저쪽 샤코야 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거든요 흐흐흐흐흐흐 아 여기서 끝을 보자 이게 뭐 이게 W선마 였지 Q요 아 Q 좀 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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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는거 또 Q 먼저고잉 네 이거 근데 잘못하면 샤코가 카운터 전국으로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샤코 정말 싫은데. 샤코는 여전히 좀 필벤인가 그죠? 그렇죠. 샤코의 패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스마이트 이그나이트. 보통 유통기한으로 불리는 이 샤코로 반드시 초반에 흥하겠다라는 그런 의지. 저는 늑대부터 가겠습니다. 알리어서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탑 50 어때? 쉽죠. 근데 진짜 탑 50은 잘 안 보여? 네. 이유가 뭘까? 50이 EQ 짤짜리는 확실히 강하거든요. 근데 그거 빼고는 나머지가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짤짜리만 센 챔프지 라인이 강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그 5공을 상대할 수 있는 충분한 또 다양한 챔프들이 있고. 네. 싱드만 그냥 골라도 그냥 둥만 맞으면서 5공은 파밍도 못 해야 돼요. 뭐 워익은 이제 6렙전이 좀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6렙을 찍은 그 제압 스킬을 통한 갱킹은 굉장히 붙이네. 네. 어우 리시. 됐어 됐어. 아 됐어. 리시 그만해. 하하하하하하. 어우 엄청난 리시야. 하하하하. 어. 스마이트 괜히 썼네. 쓸 필요 없었던 것 같은데. 자. 라인들 좀 안정화 좀 시켜주세요. 차토가 과연 어디를 먼저 궁할 것인지. 아! 차코다! 네. 정글을 경했네. 하하하하. 아. 이게 어려운데 샤코가 두가지 길이 있잖아. 갱을 가느냐 상대 정글 갱을 가느냐. 아 정글 갱을 선택했다는게 짜증인데 지금? 이거 레드? 이거 어떡하지? 아마 좋아야될거에요. 키도 없어서 들어갔던건 그냥 끝나는데. 그렇죠. 이그나이트도 있고. 나 갱이 좀 늦을거 같아. 다음날 때 알아서 해. 쉽지가 않다. 소리 없이. 조심스럽게 나가. 큰일났네. 역시 역시 레드를 깔끔하게. 깔끔하게 먹고 가셨어. 샤코님이. 여기 또 있어. 아 이건 진짜. 너무하네. 살았네. 아 샤코가 이래서 밴을 하는거에요. 그쵸? 짜증나니까. 큰일났네. 큰일났네. 랩업. 죽지는 않았는데. 플래시가 빠지고. 지금 랩업을 못하고 있다면. 지금 랩업을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지? 신발 무조건 사야 되는데. 먼저. 아. 완전 꼬였어. 라인 무리하지 마세요. 어쨌든 뭐. 라인 무리하지 마세요. 어쨌든 뭐. 조심스럽게 말아. 한테온이. 네. 에이피한테. 퍼블 줬네. 네. 뭐지? 글쎄요. 샤코도 없었는데. 샤코탑이요. 제가 잠깐 봤는데. 부동진을 걸리면서. 죽어버릴던데요. 아. 이번 게임은 좀 쉽지는 않겠네. 네. 그렇죠. 한테온이. 도망가면 인격이긴 한데. 저쪽도 샤코가 있긴 한데. 아. 오늘. 그. 메이가 쉐이드를 했기 때문에. 메이가. 해결해줄거야. 이의 뜻이 일치한다. 아. 진짜 너무한다. 아. 갱이. 아. 아. 아니. 지금. 장난이 아니고. 경험치를 묻어. 너 이거. 너무 심하잖아. 어? 내가 가는데만 있어. 이거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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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부터 맘에 안들어. 저 사람은 문상에서 빼주세요. 흐흫흐흫. 하. 하. 스웨인이 또 탄톤을 잡았어. 아. 플레이 때문에 절대 이런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아. 아. 아이디때문이야. 아. 아 이런 느낌이 우리 나케리 초반에 세주안이 했을 때 있잖아 세주안이 했을 때 그 느낌인데 이거 그 블루도 한번 못 먹은 세주안이 그 정도의 지금 카운터를 막고 있어 내가 지금 정글을 이렇게 미드를 중심으로 해서 반을 나눴잖아 블루지역만 왔다갔대 블루지역만 아 아 자 마음을 비우고 자 멘붕 나가지 않겠습니다 샤코 유통기한 있습니다 저도 국물 배웠기 때문에 합류할 수 있거든요 유통기한 있다고 믿고 시작할래 샤코보 갱오면 제가 살릴 수도 있고 오케이 다음은 얘 어쨌든 미드가 많이 빡셰보여서 분명히 올 거야 왔어 왔어 네 이거 잡아야 돼 할 말이 없네 아 판타원이 걱정되는데 샤코 대박인데 블루 생기자마자 왔거든 기가 막힌데 타입이 아마 시간을 쟀을 거야 아 프로급 샤코를 보고 있다 지금 샤코는 저렇게 해야 돼 그치? 샤코를 할 거라면 초반에 저렇게 흥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샤코가 저렇게 해야 돼 잘하고 있는 거지 근데 나는 괴롭네 그렇죠 레드를 한번도 못먹었어 아 갱을 안아서? 차라리 나를 못살게 구는게 나아 차라리 미드 참 힘들어 보여서 라이너를 키우고 갱을 못가네 7렙이야 이거 갔다가 둘 다 다 잡힐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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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먹어보자 진짜 나 소원이야 한번 먹어볼게 도와드릴까요? 어 이거 야 이거 초반 리쉬다 이거 리쉬? 지금 리쉬를 봤다니 이게 한천 살리로 공 썼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어 먹었어 나 랩업 완전 덕이야 지금 자꾸 또 빼먹고 갔어 아 괴로운데 이거 빵테가 스웨니한테 너무 뒤었네 아 이거는 내가 할 말이 없어 왜냐면 내가 정... 뭐야 이거 아 진짜 너무하네 아 그거 또 갔어 아 아 내가 할 말이 없는게 정글러가 갱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빵테한테 뭐라 할 말 처제가 아니거든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남탈탈 상황이 아냐 지금 내가 못하고 있어서 6렙도 못찍어 싸지 그래도 뭐 5렙여서 저 무롱 그 사실 샷코는 문제가 안되는데 후방가면 아 물론 저정도로 잘하면 이제 백도워도 무섭긴 하겠지만 전 스웨인이 걱정됩니다 어 스웨인이 지금 장난이 아니야 네 너무 잘 껐어 어쨌든 빨리 6렙을 찍겠습니다 내 메이가 진짜 조용하네 진짜 조용하다 너 무슨 저게 뭐야 챔피언스 리그로 생각하고 있는거야 지금 이 방송경기를 네 열심히 하고 있는거죠 6렙 찍었어 자 미드는 갔다간 지옥일거 같아 자 일단 바텀을 한번 찌르겠어 바텀 스웨인 스웨인 아 샷코까지 다갔어 아 아 오 스웨이 나쁘다 빵테 빵테 궁굿 빵테 궁굿 빵테 궁굿 나이스 이거 다 잘았잖아 다 잘았다 숟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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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 잡을 수 있어 알리 잡을 수 있어 알리 잡을 수 있어잉 샷코했네요 물어 물어 아마 저한테 온거 같아 아 나 궁을 여기 있잖아 여기 네 빨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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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테 다 복구했는데 우리 빵테 복구했는데 아까 그거 네 전 탑을 막으러 가야겠네 오케이 오케이 이야 맛있다 오케이 자 블루를 먹고 와 블루 처음 먹어봐 첫니씨 이후에 빵테 형은 안주셔도 될 것 같아요 빵테? 네 먹으려고 오네요 아닌가 설마 아니 나 줄 생각도 있긴 한데 빵테가 이 블루버프가 좀 장난이 아니거든 네 착을 계속 던질 수 있어서 근데 지금 그럴 시점은 일찍 났어 응 소현이 카탈이 나왔으면 오 근데 판테온이 킬 다 먹었구나 응 우리 애쉬가 좀 먹어도 되긴 하는데 네 애쉬가 좀 커야되는데 자 가만히 있어봐 일단 집 갔다가 템 가지고 바텀 다시 한번 갈게 바텀 다시 한번 갈게 나 그냥 바로 빛사지 가는게 나을래나 알겠어 음 그 딜템 너 있는데 하나 정도 가도 가도 되진 않을까 네 상관은 없어요 어 미치엔 돼 마법사 위치후 일단 바텀 가고있어 오케이 자 땅굴로 갈게 플래시 궁 된다 살려줘 오 죽었어요 아 뭐야 이거 나이스 아 어디로 미니 뭐야 오 잔나 죽는다 어 살았네요 이건 아닌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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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내가 장난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마음이 급해서 어설프게 물었어 나 피딩하는데 나 피딩하는데 뭐가 이게 원래 모습이야 진짜 아냐 절대 원래 모습 아니야 안 돼 되돌아가면 안 돼 지금 나 캐리에 더이상의 멘붕은 없어 ㅋㅋㅋㅋㅋ 이거 게임 쉽지는 않은데 그렇죠 아 괴롭다 아 그냥 이 켜놓고 다녀야겠다 야 귀찮다 네 저도 원래 켜놓고 다녀 레드 또 빼먹었어 오 빵테봐 빵테 아까 그 킬 따더니 빵테 빵테 이거 봐 아니 없다니 슬프다 없어? 네 아 있는데 저거까지 뺐네요 아 아깝다 그냥 계속 내려온걸 오 진짜 좋은 공이었어 아 있어? 네 잠깐 광고 보시고 펜타킬 샌 보여드릴게요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뭐 샌으로 펜타킬 샌